유베라 특급 초대석 코너 만남의 광장 매주 다양한 분야의 초대 손님을 만나보고 있지요. 만남의 광장. 오늘은요. 부릉부릉. 부릉부릉이 아니더만. 부릉부릉이 아니고. 하는 멋진 오토바이를 타고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며 사람과 자연 맛있는 음식을 소개하는 분입니다. 올해 한국 방송대상에서 진행자상을 수상한 꽃중년의 아이콘 셰프이자 배화여자. 아우 저 깁니다. 뭐가 많아요. 배화여자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기도 하신 신계수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꿀디 반가워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잠깐만요. 제가 마이크를 좀 가까이 드리겠습니다. 네. 네. 요정도 해주면. 네. 자 아유 교수님 너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날을 많이 기다렸습니다. 네. 제가 또 맛있는 거 좋아하기 때문에 이날을 많이 기다렸는데요. 자 이게 일단 진행자상 받은 거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뭐 코미디언이긴 하지만 진행자상 같은 거 한번 받아봤으면 하는 생각이 있긴 합니다. 네. 요거 라디오 진행자상 같은 거가 있겠죠. 어디 있나요. 있는 것 같은데요. 꼭 한번 받았으면 좋겠고요. 네. 일단 그 마터사이클 다이어리라는 프로그램으로 받으신 건데 올해가 벌써 네 번째 시즌. 네. 시즌 4까지 했어요. 이야 이게 쉽지 않은 건데. 프로그램을 맨 처음에 하실 때도 이거 이게 좀 반응이 괜찮겠다 이거 자신감이. 아니요. 몰랐어요.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일이에요. 아 그냥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그냥 재밌겠다. 네. 오도바이 탄다고 하니까 재밌게 해봐야 되겠다. 역시 이제 바이크맨이 하신 게 우리 보통 오토바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도바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확한 발음이죠. 네. 오도바이 다릅니다. 자 우리 또 출출이 분들이 조은혜 출출이가 오늘 빠라바라바라밤 멋진 신계수 교수님 오시는 날 기다리고 있었어요. 라고. 은혜님 반가워요. 아이고 반가워요. 1210 술출이는 교수님 오늘도 혹시 오토바이 타고 오셨어요? 예. 이 앞에. 예. 통통통통통. 그거 그 종류가 그겁니까. 그거 하라라라 이거예요. 네네네네. 아 하라라라 차가 가격이 좀 나가는데. 네. 조금 나가면. 멋지십니다. 교수님을 좋아하는 팬분들이 전국 방방공국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요즘에 인기를 좀 실감하세요? 여행지에 가면 많이들 알아보시고 여기저기서 계속 씨 이렇게 불러주세요. 아니 그렇게 이름을 불러버려요 바로 그냥. 그리고 요즘에 보니까 방송도 그냥 뭐 여기저기 또 많이 나가시고 최근에 지난달에도 보니까 라스에도 나오시고. 좀 하다가 보면 갑자기 아예 연예인 쪽으로 트시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냥 일이 열려지는 대로 길이 열려지는 대로 가려고 해요. 네. 보통 그렇게 하다가 이쪽으로 오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교수님을 좋아하는 저희 게스트 중에 노중훈 여행 작가님이 계시거든요. 저희 영맛살 코너에서 역사 맛집에서 맛집을 담당하고 계시는데 교수님 나오신다는 정보를 드렸더니 이걸 좀 물어봐달라고 하셨어요. 얼마 전에 노중훈 작가님이 제가 교수님을 만나려고 교수님이 운영하고 계신 그 중식당 거기를 갔나봐요. 그런데 왜 안 계셨냐고. 자기를 피하는 거냐. 맞아요. 중훈 씨를 피하는 거예요. 중훈 씨가 너무 잘생겨갖고. 그러셨죠? 중훈 씨를 보면 심장이 튀어나올 것 같아. 그래갖고 나는 피 안겨. 아 너무 멋지고 이래서. 심장이 튀어나올 것 같아가지고. 뭐 알아서 잘 생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납득은 안 가지만 그렇다고 하니까. 보통 그래도 평상시에는 식당에 많이 계시거든요. 네. 거의 매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피했다고 생각할 만도 하네. 그렇죠. 왜 딱 그때 오셨대. 아마 식사하러 갔을 거예요. 아 그렇지. 식사는 하셔야 되니까. 아이고 참 센스도 이렇게 시간에 못 맞춰 도작가님이. 그리고 우리 교수님 별명 중에 하나가 여자 허영만이라고. 교수님은 그런데 맛집만 소개하는 게 아니라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맛집 이거 프로그램 하기 전에도 얼마나 오래 타셨어요? 엄청 오래 타셨어요? 아니에요. 하랄라라라 퉁퉁퉁퉁 탄 지는 4년밖에 안 됐어요. 아 그럼 오늘 안 되셨구나. 네. 50대 후반에 오토바이를 타게 됐죠. 아 그러면 프로그램도 교수님이 제안을 직접 하셨다고 하던데 오토바이를 타겠다. 네. 왜냐하면 국내에 여행과 음식을 하라고 하셨는데 국내에는 이미 쟁쟁하신 분이 너무 많이 계셨어요. 그렇죠. 최혜브람 선생님 허영만 선생님 김영철 선생님. 선생님들 어떻게 다 그렇게 하나같이 다 선생님들 이렇게 하셨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잘해봤자 5등 6등 7등하게 생겼으니까. 에라 내가 좋아하는 거 타겠다 해갖고 제가 하랄라라라를 타겠다고 했어요. 타면서 하겠다. 네. 아 차별화를 시도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이러면 이제 엔터테이너 쪽으로도 재질이 너무 있으신데요. 제가 옛날에 젊었을 때 꿈은 개그맨이었어요. 정말요? 어쩐지 약간 외향인 느낌이 있으셔. 약간 복장이나 이런 것도 지금. 네. 아마 그때 제가 했으면 이 자리가 아마 제자리가 아니었을까. 우리 또 선배님이 돼갖고 이렇게 또. 네. 하필 후배가 하는 이런 연약한 자리 말고 강한 자리로 많이. 복장도 약간 우리 개그콘서트 옛날에 할 때 보면 약간 그 당시 옛날 복고풍 느낌을 살짝 입고 그래가지고. 바이크 탈 때는 주로 요즘에 바람이 좋아서 이렇게 입고 있어요. 스카프를 펄럭펄럭 날리는. 아 멋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나도 오토바이. 그 할랄라의 오토바이는 몇 킬로까지 탈 수 있습니까? 사람 몸무게가. 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얘 자체가 250킬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오토바이 무게가? 네. 꿀디 두 분 타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요? 아닌데 옛날에 근데 물론 그 할랄라 오토바이는 아닌데 옛날에 그 오토바이 제가 어딘가를 늦은 적이 있어가지고 오토바이 킥을 불러서 가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냥 잘못 알고 그냥 일단 킥을 불렀더니 선생님이 오신 다음에 아 사람이 타시려고 그런 거냐고. 네. 근데. 한 50cc짜리가 왔나 본데요? 아니요. 그 좀 일반적인 그런 오토바이가 왔는데요. 선생님이 저를 보더니 안됩니다. 못 가요라고 해서 못 갔거든요. 아 그러신 적 있어요? 아 그래서 오토바이도 웬만큼 세지 않으면. 급하실 땐 저를 부르시면 제가 무조건 무조건이야 달려가겠습니다. 퉁퉁퉁퉁퉁퉁퉁퉁퉁퉁. 아 좋습니다. 약간 확실히 개그맨기가 있으십니다. 진짜 부릉부릉 소리만 들어도 아주 그냥 어떤 오토바이인지 알 수 있는 그런 오토바이를 타고 계시는 건데 지금 저희가 힌트만 드려도. 오토바이도 혹시 뭐 부르는 이름이 따로 있으세요? 네. 제가 오토바이를 두 개를 가지고 있거든요. 큰 애는 진통제, 작은 애는 영양제. 아 왜요? 아플 때는 큰 애를 타면은 딱 낫고요. 조금 기운이 없으면 영양제를 타면 링거를 맞은 것처럼 힘이 쫙 생기거든요 다시 부음함이 되고 그러면 영양제 탄 다음에 바로 진통제 갈아타면 되겠네요 그렇죠 수시로 바꿔 탑니다 그럼 영양제는 얘는 어떤 애예요? 얘는 주로 장보고 근거리 가고요 진통제는 방송하러 갈 때 사람 만나러 갈 때 5키로 이상 갈 때 도로가 아주 흔히 딸렸을 때 영양제를 탈 때는 영양제는 약간 스쿠터 모델 그렇죠 그런 거 탈 때는 복장을 그러면 좀 다르게 그런 거 탈 때는 이제 헐렁헐렁한 바지에다가 작업복에다가 조금 편안한 구리하게 그냥 네 왜냐하면 앞에 오리 10마리 싣고 뒤에 삼겹살 3판 싣고 오리 10마리 아 진짜 저기 장사하실 거? 네 네 그 오리 10마리 와 그거 다 하실 거 하시는구나 전혀 문제가 없었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죠 원래 탈 수 있죠 아 그리고 근데 이거 타면 주변에 이런 게 많거든요 오토바이 위험하니까 네 주변에서 말리는 분들 있지 않아요? 말리죠 그렇죠 너 이제 뼈 부러지면 뼈도 안 붙어 그러니까 타던 것도 관둬야 될 나이요 오토바이가 또 사고가 다 크면 보통 크게 다친다 이러니까 아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도 그냥 아랑곳 안 하시고 아랑곳 하지 않죠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그래요? 저는 뭐라고 대답하세요? 안 돼 그만해 이러면은 아이고 바람이 얼마나 시원한데 그려 아이고 그 바람 저거 하다가 사고 크게 나 비 오면 더 좋아 아이고 큰일 나 넘어지면 큰일 나 찬찬히 댕겨 아 찬찬히 댕겨 그러면서 네 아 역시 약간 충청도 느낌이 그렇죠 안 뒤져 그러면서 자 그리고 우리 또 교수님이 진행자상을 받을 수 있었던 게 특유의 친화력이 또 한 몫을 했다고 하는데 누굴 만나도 다 이렇게 편하게 되요 외향적인 원래 그러셨어요? 저는 사람을 좋아해가지고요 누구를 만나면 궁금해요 그 사람이 아 어떤 생각을 갖고 살고 계실까 어떻게 살아오셨을까 그래서 자꾸 질문을 하게 돼요 사람 원래 만나는 걸 좋아하시고 네 저는 약간 이래배되고 개그맨이어도요 약간 내양이 아 그러세요? 네 안그래배이션 낙가림도 심해요 덩치가 이만한데 엘리베이터 타면 사람 탈까봐 쭈그리고 겉보기만 하고 다르답니다 공기하고 다른데요 네 선생님이 겉보기 제가 아아악 탕탕탕탕탕 이럴 것 같은데 맞아요 제가 때링 때링 저장 못하고 댕기고 선생님이 그러시구나 어랑어랑어랑 제가 한번 태워드릴게요 뒤에 무서워요 저는 무서우세요 제가 있어도? 아 그러니까 뒤 매달려가는 게 무서워요 예 옛날에 스쿠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비웃었거든요 오토바이 불쌍하다고 그러네요 그러네요가 나오면 안 되는데요 네 그러네요 아니 그러네요면 안 되죠 아니에요 탈 수 있어요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진통제 정도를 타십시오 예 최소 진통제는 타야 저는 시작부터 진통제 맞고 시작하는 느낌이거든요 네 네 그리고 선생님 교수님 노래도 잘 부른다 이 얘기가 써 있는데요 아 그냥 저는 어느 순간에 딱 맞닥뜨려지면 그 순간에 생각나는 노래가 막 깨져요 이렇게 혹시 오늘 저를 만나서 떠오르는 노래가 있습니까? 어 꿀디를 보니까 네 안개가 떠올라 안개 안개? 네 어떤 밤 한 개 네 이거 옛날에 현미 흐르기 느리는 봄 거리 아 잘하십니다 근데 왜 저가 왜 갑자기 약간 현미 선생님하고 이미지가 제가 비슷하게 느껴졌나 봐요 이야 너무 너무 감사 칭찬해 우리 제작진도 저 밖에서 듣고 너무 찰떡 비우다 해가지고 박수가 나오는 그런 거죠 네 영광입니다 제가 그렇게 비우는 우리 또 코미디언들이 말에 따라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다 반개 해가지고 네 이거 보는 애들이 보시면 저희의 깜찍한 몰골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출출이 정애리님이 교수님을 응원하는 팬이라면서 제일 즐겨 부르는 노래가 있으시냐고 네 그렇게 또 보냈거든요 네 아유 그걸 또 뭘 몇 소절 부탁드립니다 라고 했는데 아 이거 요거는 또 그러네 뭘 또 몇 소절 부탁해 푸르른 언덕에 배망을 메고 황금빛 태양 축제를 여는 바다를 향해서 기곡을 향해서 야 그냥 빼는 게 전혀 없군요 그냥 아유 왜 빼요 그냥 바로 가는군요 아유 너무 멋지십니다 같이 이런 분하고 같이 있어야 돼 내 향도 좀 이렇게 나와 아 그래요? 같이 할까요 그러면? 네 할 때 같이 하면 잠시부터 할 때 같이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자 여기서 갑자기 돌발 퀴즈 나갑니다 자 우리 교수님은 오랜 기간 중국음식을 연구해 오신 셰프이기도 한데요 교수님을 두고 이것의 여왕이라고도 부릅니다 중국음식 중에 껍데기가 붙어있는 돼지고기를 오랜 시간 간장과 대파 설탕 등을 넣고 조린 이 음식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자 보기 나갑니다 1번 꼬바로우 2번 멘보샤 3번 동파육 자 우리 교수님께서 중국어도 잘하시는데 힌트로는 중국어로 말하면 조금 다르게 들리나요? 동파루 너무 들려버리네요 자 이렇게까지 들었는데 아시는 분 빨리 문자 번호 샵 1035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무료인 고릴라로 보내주시고요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립니다 자 정답 받는 동안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신계수 교수님이 직접 신청하신 노래입니다 어떤 노래죠? 일어나 김광석 씨 노래입니다 일어나 듣고 옵니다 유베라 초대소 코너 만남의 광장 오늘은 그야말로 부캐가 너무 많은 교수님이죠 셰프이자 방송인으로 활동 중인 신계수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출출이들이 또 문자를 많이 보내 왔습니다 장정선 출출이가 아유 교수님이 너무 유쾌하셔서 계속 미소 지으면서 보라 보고 있어요 라고 손 한번 흔들어주세요 카메라 쪽에 안녕하세요 정선님 반갑습니다 아유 한번 저기 뭐야 장정선 출출이도 한번 가게 한번 가시면 되겠네 네 가면 계신다고 하니까 네 또 7441 출출이는 어머 신계수 교수님 나오셨네요 우리 76세이신 우리 아빠께서 이거 마터사이클 완전 재밌게 보셨어요 앞으로도 쭉 빠라바라바라밤 해주세요 라고 아버님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이거 아이디 젊이님 거는 교수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교수님 배워야 될 제자예요 공공학번이라 한참 전인데 교수님은 아직도 정정하시네요 전 40대 힘들어요 크크 아카카 김은이야 가만 있어봐 언제때부터 교수님 하신 거예요? 98년도부터 했어요 누가 저 98학번인데 물론 저는 배워야 되는 아니죠 98 학번이요? 아ako 아 CHRIS 지금도 이제 듣고 라이 듣고 그거 밖에 안 좋은데 대강에 나이가 나오네요 어떻게 생각하신 겁니까 교수님 혈에 그 chem생 0 Gadger 연세가 좀 있으시다 그거보다 그럼 학번이 더 어리게 봤습니까 어리게 봤죠 아 정말요? 저도 동갑인 줄 알았잖아 아이고 말 놀뻔 나는 이렇게 행복합니다 여러분 자 아까 냈던 퀴즈 당첨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돌발퀴즈 교수님 정답이 뭐였죠? 동파육 3번이었습니다 네 3번 동파육이었어요 받으실 선물 받으실 분 최유정 0864 6704 3번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우리 교수님과 계속해서 얘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이 맛있는 동파육 이게 이제 저의 오늘 가장 저의 중대 저도 이제 광고 나가는 동안 이럴 때 계속 교수님하고 그 얘기하고 있는데 자 이 동파육 이 연구를 무려 37년 정도 하셨다 동파육 이게 정확히 어떤 음식입니까? 동파육은 주재료는 돼지고기인데 보이는 건 티라미쉬 케이크처럼 보이는데 먹으면 아이스크림처럼 붙들어 상상이 가시나요? 재료는 돼지고기인데 겉으로 보면 티라미쉬요 떠보면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입에 들어가면 녹는다 고기가 그냥 녹는다 그런데 교수님 원래 음식 녹는다는 표현을 하면 저같이 이제 또 이런 사람 성격은 교수님 음식은 녹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데 이거는 저도 지금 이렇게 사람들 먹어본 사람들이 평을 좀 보니까 진짜 녹는다 깜짝 놀란다고 그러는데 이게 아주 기가 막힌 음식인데 우리 출출이 김민수님이 그래서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얼마 전에 방송에서 이 티라미쉬 동파육을 봤는데 제가 하니까 그런 부드러운 식감이 안 나오더라고요 죄송하지만 레시피 좀 알려주세요 라고 하는데 이거 비밀 공개가 되겠냐는 것도 문제고 또 알려준다고 할 수 있을까도 부드러운 식감은 그릇의 두께가 1cm가 넘어야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릇을 바꿔보세요 그릇의 두께가 1cm가 넘어 만들 때 그릇이요? 살 때 두꺼운 그릇을 사셔가지고 뭉근한 물에 물을 조금만 붓고 끓이면 고기가 아주 부드러워지죠 아 그게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네 밑에 물을 해가지고 이렇게 중탕하듯이? 아 그릇에 올려놓고 그대로? 그거를 집에서 이렇게 고기를 좋은 고기 사다가 두꺼운 그릇에다가 두꺼운 그릇 1cm가 넘어야 된다? 네 양념을 넣고 아주 작은 불을 사용하시면 한 6시간 그렇게 하면 뭉근이 있기 때문에 부드러워지죠 집에서 보통 요리를 6시간씩 끓일 수가 있을까요? 그렇게 해내기 때문에 부드러운 거 아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 또 들어가는 레시피나 뭐 이런 거 레시피는 이제 뭐 간장도 들어가고 소흥주라는 술도 들어가고요 아 그런 거 이제 그렇죠 정확한 비유를 다 알려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이 교수님께서 요 음식을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런가요? 참선하는 마음으로 동파욕을 만들고 있다? 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하루에 두 판을 만드는데요 한 판 만드는데 6시간이 걸려요 한 판이 얼마나 한 건데요? 한 판이 27조각 나와요 그거 하나 만드는 데가? 네 그러니까 12시간 동안 지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참선하는 마음으로 만들고 있죠 와 그냥 근데 그 불 올려놓고 6시간 잠깐 뭐 나갔다 오면 되는 거 아닌가요? 나갔다 오면 되는데 불을 중간에 줄여야 되고요 조절을 좀 해줘야 되군요 네 잘 읽나 또 봐야 되고 하기 때문에 네 뭐 나갔다 온다고 하느라도 이렇게 그냥 진짜 아예 막 대팽개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결국은 뭐 계속 있어야 되는 느낌으로 자 그런데 우리 교수님께서 중어 중문학을 원래 전공하신 거예요 네 이게 흐름이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갑자기 중국어 배우는 학생이 또 셰프가 되시고 이게 어떻게 되신 거예요? 중문과 1학년 때 교수님께서 계속 너 방학 때 뭐 할 거냐 그러셔서 저 아르바이트 신청했어요 선생님 그랬더니 너 그러면 중국집에 가서 아르바이트 해라 그래갖고 연희동의 중식당을 소개를 해주셨어요 교수님이 근데 굉장히 뭔가 단순하게 연결되네요 근데 우리 교수님이 그 식당에 단골이셨고 아마도 사장님을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자주 보시려고 그런 커넥션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여기 알바 한 애가 하나 보내실 테니까 그래서 알바를 하다가 나중에 직원으로 들어가서 주방에서 8년 동안 튀김만 했어요 처음만에 들어갔을 때는 확실히 아무것도 모르고 요리하고 전혀 관계가 없던 학생이 가서 당연히 그냥 튀김만 튀겨라 네 그걸 8년을 튀기는 거예요? 네 8년만 했어요 와 그러면 그걸 왜 알바로 갔던 곳에 왜 계속 학생 이제 알바 끝나고 나서 제가 중문과를 졸업을 하고 이제 다른 걸 할 수도 있잖아요 직업을 택해야 되는데 그 식당에 놀러 갔다가 다시 놀러 간 거예요 네 요리 한번 해볼래 하셔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됐어요 했던 게 있으니까 요리 한번 해볼래 해서 뭐 잠깐 하지 뭐 하고 네 재밌어서 재밌어서 했는데 그대로 네 평생 직업이 됐어요 야 근데 그 이후에도 계속 튀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도 튀기고 있죠 근데 근데 약간 거기서 한 뭐 1년 정도 그렇게 알바로 튀겼다가 다시 이제 나와서 졸업 다 하고 네 다시 찾아갔으면 좀 다른 거 가르쳐주나 했더니 또 튀겨 네 튀겼어요 와 그걸 이거 어떻게 근데 어떻게 버텨요 그걸? 8년 동안 눈물을 흘리면서 버틴 날도 있고 아 나 안 할랜다 이래 그런 적은 없어요 진짜요? 네 이게 맞은 거구나 사람이 이게 그렇죠 네 조금 힘든 건 알아도 그래도 맞긴 하니까 이게 네 힘들어도 재미있었어요 아 그래야죠 네 그것도 없었으면 못 버티셨겠죠? 그 딴 거 하고 있었겠죠 아 이게 운명 같은 거야 네 네 자 우리 교수님이 이제 고향이 충청도 네 어디신 거예요? 당진군 합덕면이요 당진 아 충남 당진 네 거기서 계속 계시다가 서울에 올라오신 게 14살 때 중2 때 올라왔어요 아 14살 중2 때 네 올라오셔가지고 네 서울로 유학 온 날 아버지가 이런 말씀하셨다 여자라면 오히려 더 배워야지 라고 이런 멋진 말을 하셨 네 장항선 타고 저를 데리고 올라오시면서 네 네 나는 네가 딸이라서 더 가르치려고 한다 이러셨어 이야 그때부터 벌써 이미 딱 이야 아버님 멋지신 분이네 이야 어떻게 보면 아버님 지금도 그냥 뭐 어떻게 보면 뭐 최고의 그냥 뭐 아주 그냥 인생 스승 같은 느낌으로 그렇죠 이야 진짜 아주 그냥 교수님이 인생을 좀 이렇게 살짝만 들어봐도 도전의 연속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거 했다가 또 이거 했다가 다시 또 오토바이 타다가 또 식당하셨다가 계속하시니까 네 그럼 교수님은 약간 뭐 이렇게 삶의 모토나 이런 거 그런 게 있습니까 뭐 계속 도전 아 그런 건 없고요 네 그냥 아 이거 하고 싶다 그러면 궁뎅이 든다 나간다 한다 아 아 아 저게 좀 한번 해보고 싶다 궁뎅이 든다 나간다 한다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어 도전을 많이 하는 사람으로 그렇지 하고 싶으면 이제 해버리는 네 네 이게 원래 사업 쪽으로 손대는 분들은 이제 크게 이제 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다행히 또 그런 쪽까지는 아니고 네 그러면은 했다가 아 그건 했는데 안 맞아가지고 안 했다 기타 있었어요 기타 아 동기타 동기타 기타를 6개월 배웠거든요 오 너무 이게 막 코드가 현란하니까 네 50 넘어서 할 악기는 아니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거는 그만뒀죠 아 그거는 원래는 기타 치고 오토바이 타고 기타 메고 오토바이 타고 가서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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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닥불 펴놓고 비바람이 비단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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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할 뻔했네요 그 대신 색소폰을 불죠 네 색소폰 소리 들어보렴 이거는 성공하신 거예요 네 지금 서울 아트 앙상블 단원이에요 뭐야 몇 개를 하시는 거예요 재미있잖아요 또 있어요 혹시 아직은 없어요 아 색소폰도 하시고 네 실패한 것 중에는 실패한 거는 그냥 기타 하나였고 또 하고 있는 거 있어요 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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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도 하세요? 드론 이야 그것도 자격증 다른 제가 뉴스를 들었는데 65세 제가 60살 때 5년 이후에는 드론을 타고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미래에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되면 내가 이걸 배우기가 너무 힘들으니까 미리 배워놔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드론을 하나 사가지고 네 연습을 한다고 하는데 네 서울은 금지구역에 너무 많은 거예요 많죠 그래 조금 어려움이 있죠 오토바이 타고 가서 하시면 되겠네 어디 멀리 나가야죠 아 그러니까 메고 갈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색소폰도 매야지 드론도 매야지 아 그러네 카메라도 매야지 와 그러면 남들이 보면 어디 저 뭐 저게 이사 가는 사람 아주 가방 그냥 주렁주렁주렁 드론도 이렇게 뭐 작은 걸 해도 가방은 크잖아요 네 배터리 들어가 뭐 들어가 리모컨 들어가 이거 하루가 짧아요 이야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 와중에 식당에도 꾸준히 나가고 계세요 그렇죠 저는 정격이 절대 그렇게는 못삽니다 와 이거는 와 너무 바쁘고 자 저도 너무 궁금한 게 많지만 우리 출출이들이 질문한 것도 안 물어볼 수가 없거든요 아이디 말딩 출출이가 네 라이딩 하면서 혹시 위험한 순간은 없었는지 또 여행 갔다가 한 달 살기게 하고 싶을 정도로 너무 마음에 들거나 정착하고 싶었던 곳은 혹시 없으셨나요 이렇게 또 물어보시거든요 네 라이딩 하면 순간순간 위험한 순간은 매일 있어요 있을 수밖에 없죠 네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게 또 그러고 마찬가지니까 네 그래서 조심히 타고 있고요 네 여행 갔다가 한 달 살게 하고 싶을 정도로 마음에 들었던 곳은 네 국내는 봉화에 청량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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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을 또 줘 아 사 아무래도 산 쪽으로 절에 갔는데 너무 좋아가지고요 아 이 근처에 내가 한 달만 살면서 이야 매일 여기 와서 예부를 드리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나중에 가실 수도 있겠는데 산에 한번 진짜 작은 거 짓거나 네 그러실 수도 있겠다 근데 종교는 기독교예요 잠시만요 많이 헷갈립니다 오늘 다 하시네 그러니까 종교도 내가 하고 싶으면 절 기독교회를 다니지만 절도 가고 싶으면 가는 거고 네 우리 성진순이 나오시거든요 네 성진순이 뭐 기독교 대통합이거든요 네 뭐 안 될 거 없으니까 네 자 오늘 뭐 대단합니다 자 하도식 출수리는 네 중식당을 개업하셨을 때가 코로나로 힘든 시기였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지금 음식점을 해볼까 구상 중에 있거든요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으십니까 아이고 이걸 왜 할라 그래요 맞아 지금 그렇죠 정말 힘들잖아요 지금 제가 개업을 하는 날 꿈을 이룬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힘든 일에 종합 선물 세트 상자를 개봉하는 일이었어요 제가 듣기로도 2020년에 하셨다고 오픈을 하셨다고 가게를 네 3년 됐어요 올해 딱 코로나 할 때쯤 이렇게 된 거잖아요 네 정점에 이르렀을 때 개업을 했어요 이야 제 친구도 네 그때쯤에 했다가 네 바로 닫았거든요 아 돈 다 날라갔어요 큰일 났어요 네 근데 그때 그냥 열어가지고 했어요 그 상황에서도 일단 버티시고 네 근데 그때보다 지금이 더 어렵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각종 다양한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가 쭉 난리인데 네 매일매일 새로운 일이 생겨요 그거를 감내하실 수 있으시면 하시고요 그럼 일단은 아까 그 출출이 분한테는 비추천 있는 수준인 거죠? 만약에 해본다면 아 또 제가 비추천 한다고 해갖고 안 하실 분은 아닌 거 같고요 아 할 사람들은 하죠 감내하실 수 있으시면 하시라는 거죠 알고 들어가셔라 네 알고 들어가셔라 네 김진주 출출이 교수님 이 가을에는 어떤 곳을 가보면 좋을까요? 가을에는 고흥을 가고 싶어요 고흥 전남 고흥 네 뭐가 좋을까요? 황가오리랑 먹을 게 너무 많더라고요 고흥에 가니까 아 또 어디 풍경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먹을 걸로 만져버리면은 가오리가 좋아해요 아 거기 또 또 뭐가 있을까요? 고흥에? 낙지 아 고흥 낙지 해삼 맛있는 거 고흥에 다 있어요 이야 가을철 제철 해산물들 거기 고흥에 잔뜩 있다 고흥 추천 네 그리고 우리 박승철 출출이 오토바이 타시는 모습이 너무 멋지십니다 그런데 가죽 재킷은 몇 벌 정도 있으신가요? 네 벌 있어요 아 네 개가 있으세요? 네 그냥 멋쟁이시네 그냥 여름에 덥지 않으세요? 아 여름은 여름 옷이 또 있어요 여름용 가죽 재킷 최악마이 갔는데 외국인이 되게 많이 오잖아요 그렇죠 딱 외국인이 파키스탄인가 팔레스타인인가 어디에서 오셨는데 딱 옆모습이 예스 그리스도를 닮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유 지저스 크라이스트 거기다 대고요? 가서요? 네 제가 아이가 피스 라이크 리버 노래를 했어요 영어를 구수하게 구수하시네요 네 충청도식으로 아이고 피스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래요? 아 자기가 출신이 예수님 탄생지 비슷한데여서 그렇게 느낄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자기도 그분도 약간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봐요 그랬나봐요 기세를 다달해가지고 운수 좋고 넘어가셨군요 네 쏘밍 아이디 쏘밍 주출이가 어 이거 나도 궁금하다 우리 교수님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뭐예요? 삼겹살에 쇠주 아 약간 교수님 약간 영혼이 여러 개 영혼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약간 영혼 속에 지루하지 않으세요? 왜 지루해요? 지금 얘기 들을수록 흥민진진합니다 친구 약간 처음에는 이렇게 교수님하고 요리하는 셰프의 느낌이 있다가 갑자기 최민수 영혼이 들어왔다가 삼겹살에 쏘주러 가니까 뭐 또 갑자기 동네 아저씨 영혼이 들어왔다가 여러 가지가 지금 또 0313 출출이는 저는 못 먹는 음식이 많은데 교수님도 못 드시는 음식이 있으신가요? 못 먹는 게 있어도 요리사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없는데요 별로 안 좋아하는 음식이 있어요 안 가리실 것 같아요 김부각 티각 깔깔한 거 교수님하고 저하고 여기까지군요 네 저하고 여기까지입니다 그걸 좋아하세요? 네 반대됩니다 이건 아니죠 김부각은요 교수님 네 이거는 그 제가 제가 좀 강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김부각은 아니죠 우리가 평상시에 집에서도 TV 보면서 가볍게 이제 과자처럼 먹을 수 있는 정말 좋은 영양 간식이거든요 네 이거를 안 좋아한다 왜 안 좋아하실까요? 입에 깔깔함이 남아있어가지고요 그걸 즐기는 건데요 아 그건 아직 못 즐겼어요 아하 근데 아 잠깐만 튀겨서 그런가요 혹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도 튀겨가지고 아 그래서 그렇다면 좀 인정인데요 네 우리 2039772는 도전을 즐기는 교수님 다음에는 또 배우고 싶은 거 혹시 있으세요? 헬리콥터 운전하는 거 배우고 싶어요 하하 그만 교수님 이거 아닙니다 교수님 헬기 운전 정도부터는 보통 저기가 아니에요 제가요 충청남도 네 소방서에서 저를 초청해갖고 유튜브를 찍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헬기를 타게 됐어요 옆에 타보기는 어 네 근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타는 거는 재밌을 수 있는데 네 근데 그게 헬기 학교 옆에 있어갖고 네 거기서 가르쳐준다 그래갖고 네 배워보기로 했어요 배워보기로 벌써 네 네 헬기 운전이요? 야 이게 쉽지가 않은 건데 약간 도전해 보려고요 교수계의 김병만 약간 요런 느낌으로 어 정글도 한번 가보시는 거 어때요? 정글 이런데도 네 그것도 자신 있어요 이야 정글도 왠지 가서 살아 함께 하는 거 같이 네 다음에는 김병만 씨를 만나고 싶어요 아 네 네 약간 느낌 비슷한 느낌 있으신데 꿀딜을 뛰어넘어 네 병만 씨에게로 한번 제가 아 다리 좀 놔주세요 네 아 제가요? 네 제가 다리를 놔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저도 제 다리 못 놓고 있어가지고 어쨌든 진짜 조만간 하면 연결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네 자 그리고 요즘에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강의도 많이 하신다고 네 행복하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하다 요런 말씀을 자주 하신다는데 네 네 요건 또 어떤 얘기인지 좀 살짝 네 제가 하고 싶은 거를 늘 하고 살다 보니까 아 도전하는 사람 행복한 사람 이렇게 저를 인정해 주셔서 맞죠 와서 얘기 좀 해달라 이러시는데 저는 행복하기 위해서 되게 노력해요 제 스스로 오 아침에도 오더바이 타고 딱 4시에 시장 갈 때 어우 행복한겨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하면서 하루를 시작해요 그러시니 하나 팬이십니까 혹시? 아니요 예 그래서 행복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더욱더 저도 약간 그런 생각을 네 하고 좀 살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어요 네 스트레스 안 받고 좋은 거로 생각하고 행복하려고 네 아니면 나쁜 쪽으로 한번 생각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기 때문에 끝이 없어요 네 항상 그렇죠 긍정적으로 많은 분들 그렇게 살기 쉽지 않아 하시는데 노력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해봐야 되죠 그렇죠 네 또 3939출출이가 신계죽 선생님 고향 동네 합덕 사람입니다 예전에 방송에서 폐교된 모교 찾아가시던 모습을 보고 그때 같은 동네 출신인 걸 알았어요 우리 합덕에 자랑 항상 응원하고 있어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아이고 압덕에 자랑이세요 그냥 감사합니다 네 우리 교수님한테 진짜 긍정의 하나지를 추천받고 있어가지고 또 아 또 있네 아이디 나마리아출출이가 우리 식구가 보는 프로그램이 다 달라서 리모컨 전쟁인데요 우리 개숙씨 나오면 모두 스톱이에요 개숙씨 매력에 풍덩 빠져서 못 나와요 오 아유 제가 전쟁을 딱 멈추게 한 사람이네요 크으 그런 느낌이네요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아 마치 화이트 크리스마스 같은 존재 크리스마스 그날만큼은 싸우지만자 같은 크리스마스 같은 존재 우리 신계죽 교수님과 함께했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기쁘고요 네 진짜 언제 한번 쭉 들어서 진짜 뭐 이런저런 얘기 한번 더 들어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네 여기는 너무 시간이 짧죠 네 벌써 끝났어요? 다 거의 다 되어버렸어요 아유고 네 어째 이렇게 쪼꼰밀이야 아 그죠 아 그 짧디야 네 눈 감았다 뜬께 끝났어 그러니까 말이요 네 어제부터 하실게 어제부터 했어야지 네 방구도 꿀께요 뿅 자 유베라 초대석 코너 만남의 광장 오늘은 도전의 아이콘 신계수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자 우리 출출이들이 또 잘 들었다고 최수진 출출이가 교수님의 긍정 마인드를 많이 배워갑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보내줬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즐겁게 매 순간을 행복하게 우리 오늘 도전 아이콘 신계수 교수님하고 끝으로 그 출출이들에게 마지막 인사 말씀 좋은 말씀 한마디 여러분 오늘 꿀디와 함께 한 시간 즐거우셨습니까 네 저는 또 나오고 싶어요 다음에까지 꼭 기다려주시고 다른 데 가시면 안돼요 아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꼭 한번 오토바이 타고 한번 또 받으시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자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마터사이클 다이어리 다음 시즌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자 우리는 마지막 노래 박경희의 저 꽃 속에 찬란한 빛이 이 노래를 들으면서 삼보러 가도록 합니다 지금까지 신계수 교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에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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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애맨 가장 좋은 암호 고맙습니다 음 그리고 우리가 함께 공연